안녕하세요. 인스티비 의학이론강사 이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체간골의 재산보험 후유장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의 장애분류와 판정기준입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절단장애와 기능장애를 섞어서 장애를 분류를 해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1, 2, 3번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4, 5, 6번 항목에서는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장애 판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잃었을 때로 놓고 보면 첫 번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첫 번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그리고 일부를 잃었을 때와의 뚜렷한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를 잃었을 때도 첫 번째 손가락 뼈,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고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손가락일 때는 15%, 2번부터 5수지 같은 경우에는 10%가 되겠고요. 이 둘을 합치면 55%가 됩니다.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도 마찬가지죠. 제1수지, 엄지 같은 경우에는 10%, 나머지 네 손가락은 5%가 되고, 이 둘을 합치면 바로 30%의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잃었을 때 또는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애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보험 약관에서는 우리 손가락을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고 손가락에 대한 설명이 우선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손가락에는 두 개의 손가락 관절이 있다. 지1번 손가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손을 한번 살펴볼까요? 손에는 우리가 수근골이라고 하는 8개의 뼈가 있죠. 바로 우리 손목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손 보시면 손바닥뼈가 있죠. 손바닥뼈를 우리는 중수골이 됩니다. 손가락이 5개니까 역시 중수골도 5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관성의 규정에 되어 있듯이 첫 번째 손가락은 두 개의 관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중수지관절. 그러니까 중수하고 손가락 사이의 관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중수하고 수지하고 관절을 이루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뼈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근이 지절, 원이 지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손가락의 뼈의 가운데 있는 게 지절관절. 지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가지 지자를 써서요. 손가락 사이의 관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어떤가요? 2번 수지부터 5번 수지까지 보게 되면 역시 중수지관절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손가락 뼈가 3개이니까 근이 지 뼈, 중이 지 골, 원이 지 골이 있으니까 관절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지관절. 1지관절은 우리가 근이 지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수지와 원이 지 골 사이에서는 원이 지 관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손에 까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률을 각각 적용해서 합산한다. 손가락은 한쪽의 손가락은 모두 다 동일 부위이지만 손가락은 각각 평가를 해서 적용해서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데 기억할 점 있죠. 여러분 팔의 장애 생각을 해보면 한 팔에서는 한 상지에서는 최대 상지에 있는 관절을 다 합치거나 팔, 손가락의 장애를 모두 합산해서 60%는 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절단장애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절단장애에서 첫 번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지급률 15%가 되겠고요. 나머지 2수지부터 5수지까지는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를 잃었을 때 첫 번째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다면 10% 나머지 2수지부터 5수지까지는 5%의 장애 지급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나옵니다. 중수지관절 그리고 지관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손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손가락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지손을 사용을 엄지손을 사용을 할 때 이 지관절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머지 4손가락에 있어서는 뭘로 봐요? 바로 근위지관절 그러니까 제1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곳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손가락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엄지를 잃었어요. 몇 퍼센트? 바로 15% 나머지 2수지부터 5수지를 잃었어요. 그러면 1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지관절부터 먼 쪽을 잃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2수지부터 5수지까지는 2,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 먼 쪽을 심장에서 먼 쪽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부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뼈의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이지만 손가락의 길이의 단축이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우리가 일부를 잃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해놓았는데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 몇 번째 수지가 몇 퍼센트의 장애가 있나요?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지관절로부터 또는 근위지관절로부터 가까운 쪽을 잃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제3수지가 이렇게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끝이 이 끝부분이 온위지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3수지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의 지급률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분은 손가락에 여기가 문제가 있네요. 보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엄지 아니고요. 그 중위지골에서 끝부분이 살짝 골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볼편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6개월이 된 상태입니다. 자 골편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일부가 절단이 돼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길이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골절이 됐거나 불규칙해져서 길이의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부를 잃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놓은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뚜렷한 장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에서 1수지 엄지에서 뚜렷한 장애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지급률이 10%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뚜렷한 장애는 5%입니다. 관절의 기능의 장애이기 때문에 바로 굴곡과 신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규정을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팔과 다리에서 보았던 그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손가락도 역시 네 고정물이 있는 상황에서 잔절의 기능의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장애도 역시 관절의 기능의 장애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의 운동 범위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역시 팔 다리와 똑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상인의 각 관절에 대해서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중심으로 정상각도와 측정 방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가락을 움직일 때 어떻게 산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굴곡과 신전이 가능한 곳이죠. 그쵸? 그래서 굴곡과 신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손가락에서 뚜렷한 장애를 남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수지 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 운동의 정상 운동 범위 영역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지 손가락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엄지를 굽혔다 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수지 관절 또는 지관절의 움직임의 2분의 1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수지 관절만 운동이 2분의 1 이하예요. 오케이 뚜렷한 장애 10%가 되겠죠. 자 지관절만 운동이 안 돼요. 이 역시도 우리가 10%의 뚜렷한 장애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산재에서 가지고 온 걸 봅니다. 중수지 관절 제1지 같은 경우에는 총 신전은 역도 굴곡은 60도가 됩니다. 그러면 30도 이하로 제한이 된 경우에는 뚜렷한 장애 10% 장애가 되겠고요. 근위지 관절은 0도에서 80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굽혀보세요. 그래서 근위지 관절은 80도니까 40도 이하로 우리가 운동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뚜렷한 장애를 보겠습니다. 5월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떻게 볼 거냐 라고 봤더니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제1지 2관절의 굴신 운동력에 합산해서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 근위지 관절과 5위지 관절을 가지고 둘을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또는 중수지 관절은 하나로 평가를 해서 5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1수지부터 5수지까지는 중수지 관절 또는 근위지 관절과 5위지 관절 합산을 하니까 총 몇 도예요? 근위지 관절은 총 불고기 100도 신전 0도니까 100도 원위지 관절은 70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손가락 중에 근위지 관절과 원위지 관절 합산해서 85도 이하로 제한이 됐거나 또는 중수지 관절은 90도니까 45도 이하로 제한이 되면 우리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의 장애를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의 장애는 절단장애와 기능장애로 분류를 단순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 절단장애인 경우에는 완전 절단이 되었느냐 또는 일부 절단이 되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1수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을 구별해서 지급률을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엄지손가락 제1수지를 잃었다라고 한다면 지급률 15%가 되고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일부를 잃었다면 지관절로부터 심장의 먼 쪽을 이야기를 하겠죠. 나머지 네 손가락 2수지부터 5수지까지는요. 근위지 관절을 중심으로 심장에 가까운 쪽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잃었을 때 10% 심장에서 먼 쪽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일부를 잃은 경우로 5%를 지급을 합니다. 기능장애는 우리가 역시 엄지손가락과 2수지부터 5수지까지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뚜렷한 장애는 중수지 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 운동을 평가를 해서 엄지손가락은 10% 뚜렷한 장애를 주고 있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에 있어서 뚜렷한 장애는 중수지 관절로 평가하거나 근위지 관절과 원위지 관절인 손가락 관절의 굴신 운동의 합계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손가락을 더해서 5개를 더해서 하나의 항목이 더 있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